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지금은 콩분 시대인가요? 어우 나는 콩분이요? 좋아해요? 트렌드가 콩분이에요? 자 오늘은 화분이긴 하나 제가 너무 예쁜 아이들 몇 아이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가지 구독자님이 저보다 선배일 수도 있고 혹은 저보다 매니아를 약간 늦게 시작해서 후배일 수 있잖아요. 그냥 제 소견으로 한가지 팁을 드리면 니주가리 내주가리 땡땡 다 섞는거 나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콩분이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쫙 심고 요거를 쫙 심고 아니야 그래도 조금 나는 너무 화려하다 그러면 요거를 쫙 심고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 두개 사고 얘 두개 사고 얘 두개 이걸 나는 원치 않아요. 자 그러면 사이즈를 볼게요. 제가 일단 종이컵의 사이즈를 쟀습니다. 7 곱하기 7이요. 7에서 7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또 7은 높이를 말합니다. 종이컵.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8 곱하기 8은 개당이라는 표현이죠. 개당 4천원인데 그러면 4,6에 24. 짝대기 있습니다. 그러면 6개 드려요. 2만원에. 그러면 하나가 그냥 간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굽다리 굽다리. 자 그리고 크기 비교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개 종이컵하고 어쩌면 크기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이컵 하나 꺼냈어요. 집에 없어 종이컵? 우리가 커피 자판기 믹스커피 가장 맛있는 믹스커피의 종이컵 크기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쁘지요? 이런 것도 대두니까 이렇게. 자 딱 종이컵 크기만 합니다. 11번 주문하시면 되고 이렇게 갑니다. 6개. 가격은 5개 가격. 맞죠? 그러니까 하나를 단 한 다육이 더 준다 그 말이에요. 선물이요? 5만원 넘으면 있어요. 10만원 넘으면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얘도 뭐 몇천원 잘 몰라요. 그냥 5개 2만원이에요. 아까는 6개 2만원 얘는 5개 2만원. 얘는 제가 짠짠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입구가 생겼고 짠. 이렇게 이리 아따 이쁘죠? 짠짠짠짠짠짠짠짠. 배수구멍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시 어느 농장을 다녀왔던데 제 손을 보고 아유 저희 다남. 다육이 키우는 엄마들은 손톱 밑에가 다 초콜릿이 있대. 나는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 다 알죠? 매니아님들 다 아시죠? 남사시러워라. 이렇게 해서 12번입니다. 8 곱하기. 8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리고 높이는 8.5니까 종이컵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 자 어때요? 입구도 조금 크고 높이도 약간 큽니다. 그러면 아마도 4개 가격에 제가 5개를 드리지 않나 싶어요. 6,000원이라고 했어요. 한 개당 6,000원. 자 그러면 5개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 5만원 안 돼. 잠깐만요. 5만원 넘어야지. 자 그리고 이게 아까는 6개짜리가 2만원. 지금은 5개짜리가 2만원. 그 다음에 이제 다 봤죠? 그 다음에 몇 번이었어요? 12번? 13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컵 가요? 종이컵? 종이컵보다. 어머 어머 굴러. 어머 종이컵보다 한결 커졌죠? 어머 이 정도는 3개 2만원. 3개 2만원. 그죠? 굽다리 있고. 자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방 사장님에 의하면. 어우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는 누구야? 한국 사람. 자 13번은 3개가 2만원. 이렇게 3개가 2만원. 종이컵 보여줬잖아요. 종이컵 보여줬잖아요. 크기. 자 3개가 2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13번 갔어요. 14번 3개 2만원인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요 아이 셋하고 요 아이 셋을 딱 심으면 너무 이쁘겠어요. 자 이렇게. 10 곱하기 10이니까 종이컵보다는 한결 크죠? 한결 크죠? 얘도 3개가 2만원. 제 기억으로는 7천원, 8천원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아유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나는 얘가 어머 꽃이 이쁘다 그러면 14번 주세요. 그럼 무조건 3개 가는 겁니다. 나는 13번 주세요 그럼 무조건 3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12번 주세요 그럼 5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11번 주세요 그러면 6개 가는 겁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얘가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구독자님들 이 아이가 제가 그날 워낙 물량이 많은데 잠시 겨울에 쉬었잖아요 15번이고 14.5 곱하기 12는 1개는 7천원이고 3개는 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함이 천억 깎아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크기 비교 갑니다 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금액은 다 3개에 2만원씩이니까 자 13번 하나 둘 셋 찰칵 14번 하나 둘 셋 찰칵 그 다음에 15번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15번도 누가 만들었대요 공방 사장님이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오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3개에 2만원에 그리고 만약에 구독자님이 여기서 나는 5만원 이상 한다 그러면 칼슘 하나 드려요 다남다육이 자랑하는 칼슘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가고 갈게요 요 칼슘이 우리가 현재 4천원에 파는 거잖아요 예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요거 하나 드리고 10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흑숙 2키로짜리 지금 현재 5천원에 판매하는데 2개 드려요 예 그러면 구독자님들 아이 깔망? 당연히 주죠 자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죠 다육이사요 화분사요 흑삽니다 또 다육이사요 화분사요 흑삽니다 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드려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갈게요 아 16번이 13,000원 갔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새로 나왔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자 16번입니다 14 곱하기 11은 한 개는 13,000원이면 얼마에요? 5개 5개면 65,000원 맞잖아요 그런데 5개 사시면 6만원 칼슘 하나 택배비 그럼 15,000원 14,000원 세이브 해 가시는 거에요 왜 주냐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얘도 맞아요 내가 만들었어 하나에 13,000원 맞잖아요 13,000원이면 65,000원인데 6만원에 5개 드리고 칼슘 갖고 택배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16번 사진이요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16번 갔죠? 그 다음에 17번 심겨져 있는 거에요 못 심었어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못 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쩐쩐쩐쩐쩐쩐 요런 모양이에요 모양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지난번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요렇게 약간 둥근 형태의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살짝 깎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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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17번 16 곱하기 13은 2만원인데 1개는 2만원이에요 그러면 5개 하시면 얼마에요? 10만원? 5개 하시면 10만원인데 하나를 더 준다는 거에요 그리고 쑥쑥이 2개 그러면 택배비까지 2만4천원을 세이브 해 가시는 거에요 진짜? 어 진짜요 진짜에요 자 16 여기서 여기까지 16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13이에요 그리고 약간 색깔은 다 틀려요 어머 세상에 영상에는 막 이 색이 왔더만 집에는 왜 이 색깔이 왔대? 다 틀려요 똑같은 색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17번이고 하나는 2만원이에요 5개 제가 왜 그러냐면 이봐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5개 사시면 하나를 채워서 6개를 드리고 가격은 10만원 결제하시고 쑥쑥이 깔망 다 드려요 예 깔망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 2개 정도 드리는 걸로 아는데 깔망 많이 갖고 못하게 어머 장사하게 얘는 1개는 2만원이에요 어디가 써있어 이렇게 1개 2만원이죠 5개는 10만원? 맞는데 하나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 들어야지 자 사진 찍어요 모르면 찍어요 5개 사면 10만원을 냈는데 1개 더 준다 쑥쑥이 2개 더 간다 깔망은 말 안해도 준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8번 어머 야 18번은 막 18이 많이 겹쳐요 지난번에 나온 건 이렇게 약간 원형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렇게 여기가 각이 어머 색깔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 보여요 색깔은 다 랜덤이에요 나 이런 색깔은 싫다 좋다는 할 수 없어요 자 하나 2만 5천원이면 5개는 12만 5천원 맞지요? 12만 5천원이고 5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주면 6개 6개가 가는데 12만 5천원이고 쑥쑥이가 2개가 가요 에휴 내가 문자로 안 썼다고 안 줬어요? 뭐 그러면 손 들어봐요 다 줬잖아요 자 그래서 문자로 제가 따로 선물이라고 쓰지 않아도 잘 챙겨 보냈습니다 자 18번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8이에요 한 뼈미는 그리고 높이가 13입니다 그리고 한 개는 2만 5천원인데 5개 값을 내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12만 5천원 결제하시면 6개가 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심은 거요? 어우 이런 다리 이런 다리 이런 다리 그리고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색상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랜덤 발송합니다 그리고 17번과 18번은 한 개씩 더 가는 건 제가 잘 챙겨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산석분하고 예 홉식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오늘은요 화분이 이렇게 좋은지 한 번만 비교해 드려도 될까요? 구독자님들 클라라노이스 제가 기와 화분에 세 포트를 심었고요 클라라노이스 풀분에 있는 채로 그냥 두었습니다 차이점은 몰라요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넘어가자 아유 세상에 숨쉬는 기와 화분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왜 그 기와? 예 예전에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화산석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산석으로 깎은 거는 얘만 유일하고 나머지는 황토에다 수술 넣어서 그래도 다육이의 가장 건강한 화분이라고 합니다 기와 화분 멋있어요? 클라라노이스 요즘에 저희 그 음 바위소를 원뿔 하죠? 예 맞습니다 총정리 총정리 있는 거 다 드립니다 구매하셔야 되죠 자 기와는 제가 여기서부터 쟀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9 그리고 가격은 25,000원 배수구멍 다 있죠? 예 배수구멍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와는 물론 가격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 지붕에다 올리는 기와 구멍이 없어요 배수구멍이 예 차이점 얘는 전용 화분으로 나온 아이 클라라노이스 3포트 심었습니다 빨간 아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어머 세상에 17 곱하기 10은 만원인데 만원치고 괜찮아요 어떻게 해요? 어머 창 심어도 이쁘고 국민다육이 심어도 이쁘고 바위솔 왔답니다요 왔다요 자 17 곱하기 11 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3 곱하기 12 18,000원입니다 아 그동안에 왜 어머 영상이 없었대 이 그 돌화분이라고 하는 이 화분이 한 달당 한 번 밖에 안 나오는데 그동안에 없었어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마가 열렸어요 그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화산석? 아유 아니에요 화산석을 흉내낸 황토에 숯을 넣어서 만들어서 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씻어서 씻으면 훨씬 안 깨져요 그리고 더 얇아지거나 반질반질해져요 처음에는 부스럭부스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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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런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 주고 혹은 한 번만 헹궈서 쓰시고 두 번만 헹궈서 쓰면 이게 투박감이 달라요 이게 훨씬 얇상해요 맞습니다 어휴 신기하더라고 어머 물이 달수록 어떻게 표현해 다 젖어진다고 표현할까요? 자 23x12 18,000원 짠짠짠짠 아우 창시문께 참 이쁘더만 그 다음에 26x13 20,000원 어우 네 저희 키픽장 앞집 언니 이것도 그렇게 좋아하대 자 됐죠? 그러면 제가 다시 비교합니다 만원 18,000원 20,000원 크기 비교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 가장 히트 다 히트 여기서 여기까지 지도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지도 북한 여기는 저기 부산 44x12는 2만원인데 짠짠짠짠짠짠짠짠 굽다리도 있습니다 배수구멍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두꺼워 보이나 물로 물로 두번 세번 물만 주시면 이렇게 얄쌍해져요 다 젖어진다고 느낄까요? 야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됐죠? 아유 여기까지 잠시만요 음 요 화산돌 진짜 화산돌 예 얘는 만원이에요 한개 만원 얘는 진짜에요 가짜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세공하시는 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취해서 세공하시는 분이 두 분 다 안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얘는 얘 화산돌 만원 진짜 얘는 가짜 자 그 다음에 얘에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그런게 이 화분이 딱 그 창틀 이렇게 이렇게 아유 세상에 모기가 아주 바비네 이렇게 이렇게 창틀에다 쫙 심어놓은게 너무 예쁜거에요 아유 자 나도 얼마에요? 나무합은 9x8은 만원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제질이나 보여지는 부분이 나무제질이긴 하나 실제로 나무는 아닙니다 굽다리도 알량하게 있습니다 배수구멍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처럼 재질 나무제질처럼 보이나 나무 아니에요 네 가격은 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유 이 항아리 분 제일 좋아요 하나 가격도 아니 세개 가격입니다 자 얘가 1번 항아리 1번 세트고 얘는 2번 세트에요 가격은 같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다릅니다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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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그죠? 1번은 얘 2번은 얘 자 그럼 크기 갑니다 1번 세트에 큰 사이즈 24x10 20x8 16x7 가격은 25,000원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사이즈 30x10 오 크네 그죠? 오 크네 30x10 이고 그 다음에 24x9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9x9 25,000원 2번 세트입니다 어머 세트에요 세트 세트 이 가격 맞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아리 1번 항아리 2번 세트 구매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갈까요? 오 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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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세상에 오 24x18 65,000원 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합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다섯개인데 다 쉐입이 틀려요 어휴 다 들려요 다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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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이소 화분 자 이렇게 해서 예 그 맞아요 요즘에 저희가 그 벼리다육에서 그 바위소를 예 맞아요 특가로 드리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예 그래서 바위소를 화분을 다시 영상에 담아서 이어 드렸습니다 네 장완의 화재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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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키로 5천원 그 다음에 10키로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키로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키로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키로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키로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 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키로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 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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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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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키로요 2 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싸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키로 다육이 볼 중자 2키로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쵸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 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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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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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